오는 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직장인의 경우 연차 이틀을 사용하면 오늘 14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이 기간 일본과 동남아 등 중단거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설 명절 기간 항공편을 대거 증편하고 있습니다. 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오사카 노선 왕복항공편을 한 편씩 늘립니다. 제주항공은 기존 주 14회였던 인천 다낭 사이판 노선을 주 21회로 증편합니다. 티웨이 항공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인천에서 괌 노선 운항편을 한 편씩 늘리고 진해온는 인천 괌 노선을 8일에서 9일, 11일에서 12일 매일 왕복 3회로 증편합니다.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.